김중곤 박사 김중곤 박사 김중곤 박사 우리 여기 이사와서 한 20년 전에 김중곤 박사 모시고 시작을 하는 예배드렸습니다. 어느덧 30년이 흘렀어요. 우리 보금을 가진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저는 보금전 한다고 전 세계를 다니고 있었는데 또 보금 가진 사명자들이 저희들 교회에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금 가진 500여명의 목사님들이 전도운동을 전세계에서 지금 한 천명 넘는 목사님들이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역 지역에 예원교회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개가 넘는 나라에 방송으로 보금이 정달되고 있습니다. 200여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30년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가 나타나도 보금 가진 아보람, 이삭, 야곱, 요셉을 없앨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강대국들이 나타나서 보금 가진 자를 없애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졌습니다. 그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힘을 가지고 일어났는데도 보금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증거가 선지서입니다. 로마와 많은 강대국들이 보금을 막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성경과 교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언약의 여정입니다.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막으려고 하니까 후대들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리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대부분 대부분 사람들은 위기 만나면 속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위기 만나버리면 흔들립니다. 위기 만나면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망도 죽입니다. 위기 만나면 피하지 못하고 범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언약가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렘런드 일곱 명이 위기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가 증가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들이 졌어요. 바벨론에 포로돼 갔는데 없애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바벨론이 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착각하기 쉽죠. 250년 긴 세월 동안에 초대기를 피방하니까 하나님 어딨냐 이라는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보금 보금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예수님에서는 별 수 없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죠. 보금은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소경이었습니다만 위기 실패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음악인들이 있습니다만 크로스비 아직까지 크로스비 만큼 영향을 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짧게 보기도 합니다. 짧게 보기 때문에 나는 왜 이래 됐냐 나는 위기 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페폴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집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아이 둘이 다 사망했어요. 부인은 겨우 살아났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찾아가는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니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찬송을 지은 스페폴드입니다. 많은 영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만날 때 보면 거의 짧게 보고 다 흔들립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흑암은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거짓말은 찬말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론이 만들어지고 아무리 분위기적으로 세상이 아무리 흘러가도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확실히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가하고 있습니다. 은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이만우의 성도님들과 지금 함께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말이죠. 울산, 창원 전체 지금 이만우의 교회들 학교는 지금 사실은 만 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이 말없이 기도하고 번약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위기 많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오늘 요괴배시입니다. 이런 큰 위기 만났는데 우리는 위기 앞에 만용을 부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무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말했는데 이 산파가 죽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죽음 속에서 어린 아이를 보호하신 겁니다. 그런데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살려두면 안 되니깐요. 애가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엄청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그릇에 말하자면 소쿠리에 담았은 거예요. 물이 들어오니까 역청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담았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아이를 살리려고 나엘강으로 띄운 거예요. 왜 그 시간에 그게 띄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띄운 요괴뱃은 알겠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뭐 운전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게 흘러서 들어갔는데 공주가 목욕하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공주가 아무리 시간 많아도 하루 종일 목욕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목욕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옛날에 정신병을 전도로 가니까 하루 종일 머리 빗는 여자도 있긴 했어요. 그 사람은 정신돌아 삶이고요. 목욕하는 시간이 뭐 한 시간 정도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타임에 하나님은 맞춘 겁니다. 거기에 이 모세가 담긴 그 그릇이 말이에요. 강주리 그릇이죠.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 여자가 이 공주가 보는 순간에 알았어요. 히브리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겠단 말이에요. 이게 내 아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싹수를 줄 테니까 왜 아이를 키워라?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를 젖 먹인다고 월급 받는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게 된 겁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해서 어림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분명히 들어있다. 어떤 사람이 무섭디다. 목사님 왜 나는 암으로 일찍 주어야 됩니까? 그걸 물을만해요. 학생이 그래 묻더라니까요. 그것도 나이 좀 든 사람이 물으면 뭐 그런 건데 학생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암 걸리게 해서 불러갑니까? 물어봐요. 저는 대답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71살까지도 살기도 하고 17살이 죽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인생을 살다 카는데 짧고 길 뿐이지 그것은 알 수가 없다. 나는 이런 질문을 했다. 왜 내가 어릴 때 고생스러운 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고생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나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알았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도 문제 속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두번째는 뭡니까? 은약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위기 만났을 때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은약을 붙잡아라. 여러분 은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은약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는데 어떤 응답이 오는가를 체험해야 돼요. 거의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행에 한 가지도 성취 안된 게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에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유모가 되어가서 아이를 키웁니다. 뭡니까?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절어의 찬스를 누린 겁니다. 뭡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은약을 모세에게 전달했습니다. 모세가 장세기를 기록할 만큼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누구인데 들었습니까? 들을 때는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이걸 전달한 거예요. 이 말은 은약 속으로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저는 그 은약을 볼 때 그 현장을 볼 때 절대 모세는 죽을 수 없다. 어떤 경우도 요괴배선 실패할 수 없다.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은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위기 왔을 때 그 은약 속에 있는 자는 살든 죽든 상관없다. 그 은약은 성취되게 돼 있다. 왜? 그 은약 속으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의 간장 몇 번 안 했습니까? 은약 조그만한 거 잡은 데도 온다 봐요. 하나님 하나님 목사라는 직업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복음 전하기 해주옵소서. 교회 교회 많이 있습니다. 인마누엘 교회는 오직 복음 운동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는 목사가 되어서 오직 복음 전하는 목사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유익을 챙기지 않는 복음만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은약 잡았는데 하나님은 놀라우게 섰지지. 나는 인마누엘 교회에 여러분에게 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당장 없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버텨와 세계복음을 했어요. 그렇죠? 그것 뿐입니까?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좀 나섭니다. 우리 교회의 절반을 교회에서 사려주고 밖에 일을 시켜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못 합니다. 저는 인마누엘의 그 중직자들이 완전히 성령 속에 감동 속에 있는 사람을 저는 확신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다른 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뭐 교역자들 교회를 안 시키고 사려는 교회에서 죽어. 저 밖에 나 일해라.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게 인마누엘 교회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건 오늘 교만한 일이냐고 자랑할 일이냐고 감사한 일이에요. 거부만 아닙니다. 더 감사한 일이에요. 원래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요. 모든 훈련을 다 했어요. 이 다락방 안에 말이죠. 모여드는 전 세계 제자들, 그 경제들 엄청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거 다 포기한 거예요. 그건 다 본부로 넘겨준 거예요. 본부에 세 개만 넘겨주고 우리는 그냥 심부름한 겁니다. 거기에요. 전혀 말없이 우리 교회가 동의했어요. 이래서 본부가 서울로 올라간 겁니다. 서울로 올라가면서 저는 거의 시간을 서울서 보내게 돼요. 그걸 여러분이 다 감당하고 기도한 겁니다. 엄청나죠? 이래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나요? 앞으로 그 열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약 속으로 들어가라. 이 모세 어머니가 말이죠. 가장 중요한 절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모세에게 전달해요. 속지 마세요.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실패할 수 없다. 그 어떤 강한 애급 같은 나라가 붙어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중요한 은약이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모세를 잡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 안 하겠습니까? 헤어져야 되는데 모든 은약을 전달하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주레우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한 거 보면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모세의 감동인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 다민족들 많이 와 계십니다. 언젠가 하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민족 살릴 수 있는 은약 잡는 그날 역사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잡는 날 우리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잡는 날 제가 세계 모금화를 말로 한 게 아니고요. 글로 붙인 게 아니고 실제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기에 왔을 때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거기에서 은약을 붙잡아라 그것도 성취될 은약을 붙잡아라 성취될 은약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게 중요하지요. 아니 성취될 은약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진짜 성취될 은약을 붙잡으려고 계속 기도하면 붙잡히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뭡니까? 은약만 아닙니다.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은약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드디어 이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은약의 여정입니다. 무슨 여정입니까? 갈대아 이전에 에덴 동산 사건에서 은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사건을 모세어 기록했어요. 어머니께서 들은 거를요. 대단하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 은약의 여정입니다. 갈대아를 살리고 세계 살리기 위해서 갈대아를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가 아닙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 너로 당할 잡시하겠다. 그 은약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이 야곱의 게로라고 하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라고 해라. 이 여정이 누구에게나 요셉의 게로라고 하죠. 요셉이 세계 복음하는 주제가 뭡니까? 요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모라. 이 여정이 모세에게 전달된 거예요. 실패할 수 없죠. 응답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약을 딱 잡으세요. 아시겠죠? 언제 오느냐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응답의 문을 여시면 막을 자 없습니다. 매일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이 은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은약에 여정 가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는 위기가 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약을 붙잡아라. 그 은약 속에서 은약의 여정을 붙잡아라. 그 여정을 찾아라.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사실을 알고보는 당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은약을 체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요. 그 얘기 안 했습니까? 돈을 주었어요. 돈. 돈을 주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제일 큰 지폐 한 5만 원 자리 정도 되는 모임 이런 걸 주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냥 그거 다님이 쓰는데 얼마나 행복했지 몰라. 과자 막 사먹고 어릴 때 다 못 쓰고 우리 어머니에게 들켰습니다마는 그래도 행복했어요. 저는 어느 날요. 길 가다가 파카 만연필을 주었어요. 어릴 때 슬퍼 깼어요. 기뻐 깼어요. 깊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요. 시계도 한 개 주었다니까요. 나는 죽는 소질이 있는가 봐. 하여튼 시계를 줬어요. 시계를 줬어요. 야! 시계 누가 하느냐 봐. 보는 순간 충격이 와. 너무 좋아. 야! 우리 사람이 말이죠. 그런 조그만한 한 개 생긴데도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옷을 하나 제대로 다 입어도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현장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봤다. 은약을 성취하는 그 속에서 그 은약을 내가 봤다 이 말이오. 놀라운 것은 그 여정 속에 들어 있었다니. 엄청난 겁니다. 그 은약을 체험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이것만 붙잡으면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계속 문 열릴 겁니다. 이 눈을 뜨고 나면은 모든 현장에 답이 보여요. 체험하세요. 그때부터 여러분 직장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체험되어지고 나면요. 사업도 살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학업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학업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나는 학생들 보기에는 너무 고생해요. 너무 복잡해요. 대학 입수도 그렇고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아니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여러분이 말썸 성취되는 속에 여정 속에 있다면 반드시 요셉처럼 성략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처음부터 나왔어요. 래위 남자가 래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오늘 2부 건축 헌신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잘 봐야 되요. 래위 남자가 래위 여자에게 베드로전스 2장 9절에는 모든 구원받은 자는 래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십자가 승리하고 난 뒤에 모든 구원받은 자는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이 래위는 뭡니까? 피의제사들이 있습니다만 이부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만 승리해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예배를 잘 승리하는 것을 잘 몰라요. 될 수 있으면 교회 오셔가지고 주일날 본문 찾아보세요. 이렇게 쭉 읽어보고 혹시 내가 모르는 단어 있나 없나 옆에 사람을 포럼해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성경 읽을 보면 앞뒤를 보면 앞뒤 배경이 보여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추리옥 2장을 이렇게 보면 아 모세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 앞에는 장식인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얘기였구나. 요셉이 총리로 갔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주들이 노예가 되었구나. 그런데 다 죽게 됐구나. 이때 하나님이 한 여자의 은약을 잡은 여자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키웠구나. 이렇게 성경을 쫙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와서 막 급하게 하자면 성경 읽을 보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제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저 목사는 저 부분에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감동하셔서 저 설교자는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때 여러분의 메시지가 내게 딱 부딪힙니다. 위기 속에서 피하지 말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위기 속에 들어가서 성취될 은약을 잡아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세상 이길 수 있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은약은 단순한 은약이 아닌 여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뭡니까? 가능하면 포럼하세요. 포럼할 때 혼자 많이 일단 하세요.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생각하면요. 깊이 각인데요. 주일날 교회는 보통 식사하는 딴소리 합니다. 포럼하세요. 그럼 한 번 정도 여러분이 내일 한 주간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간증하세요. 그리고 한 번, 한 시간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간증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간증하는 겁니다. 이래만 했는데 출애고배 역사입니다. 이래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이십니다. 어떨 때는 은약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백년 응답이 와요. 어떨 때는 은약 속으로 들어가면 천년 응답이 와요. 어떨 때는 시대 응답이 와요. 이걸 여러분이 딱 붙잡는 겁니다. 은약의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제 눈을 뜨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우리 앞에는 위기와 있습니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또 가보니까 현장에 위기와 있습니다. 답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의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큰 응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30년의 여정 속에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세계 살리는 여정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당연히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위기가 아님을 확인하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현장에 시작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세계보고마로 연결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정글을 후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에 허락하사 죽어가는 자 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은약의 여정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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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